진짜 야 이거 들기가 너무 힘들어. 가방을 바꿔줬어야 돼, 뭐를. 끌차를 주든 뭐, 뭘. 아! 야, 금방 되네. 아... 대박, 무슨 조각상처럼 녹아버리네. 야! 물 안 튀는 거 봐, 이제. 뚫렸어. 아, 이거 알면 안 되는데. 물 잠글 수 없나, 이거? 다 끝나면. 형도 물에 넣어놨어요? 물에 넣어놨어요? 어, 왜? 저도 하다 포기했습니다. 물에 넣는 거 하다 포기했어요. 아, 나는 조금 더 하다 포기할게. 조금 이따? 응. 얼마나 녹았지? 어쩔 수 없다, 막. 뭐야,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? 준환아! 차 팀장! 차 팀장! 차 팀장! 정훈이 형! 한 명만 더 빨리 갖고 와봐. 야, 여기, 여기가 제일 최고. 빨리 얼음 하나 갖고 와. 빨리, 빨리, 빨리. 다 갖고 와.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간단히 제압합니다. 이렇게 나쁜 사람들 나타나고 그러면. 형, 여기가 짱이야, 여기가. 여기 연정훈 씨. 이게 뭐야. 연정훈 씨 예약하셨어? 정훈 씨 나와. 정훈 씨 나와. 정훈 씨 나와. 정훈 씨 나와. 아, 그래. 이렇게 좋아. 폭포가 짱이네. 여기야, 정훈 씨. 아니, 여기가 짱이야. 아니, 저도 예약할게요. 예약할게요, 저도. 6억 4천. 6억 4천. 선입금이야, 선입금. 24개월 할부 안 돼? 아니, 안 돼. 할부 안 돼. 그런 거 없어. 혹시 중세를 씻고 얼음이 남아있나요? 아, 예. 끝났어요. 다 먹었죠? 예, 예. 거기서 할 거야? 아, 얘네도 받았구나. 이거 뭐야, 김가루를 줬어? 빤을 따라 해볼 때는 있나요? 아, 이거 김가루잖아. 이거 뭐야? 뭐야, 이게? 저 6억 4천 너무 비싸요. 일로 와, 일로 와. 가지고, 일로 와. 아, 딴 데 또 있어요? 잡아요, 근데 잡아라. 잡아라, 잡아라. 뭐야? 뭐예요? 누가 물을 잔 거지? 아, 저 얍삽이구만. 아, 저놔 가지고 그냥. 저, 저, 멱살 좀 잡아갖고. 자오 시간 좀 뽀개 버려. 야, 일로 와. 형, 내가 이거. 물은 흘러, 물은 흘러. 어떻게 읽었는데? 야, 놓치면 안 돼. 야, 놓치면 안 돼. 야, 놓치면 안 돼. 야, 놓치면 안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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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됐다, 됐다, 됐다. 야, 참. 어려워. 미안해, 미안해. 안 할게, 안 할게. 안 할게, 안 할게. 저희 거 끝났어요. 두 번째 입고 드리겠습니다. 형, 뭔지 봐봐. 뭐야? 마이크로필인데 아이가 합쳐야 돼. 형, 빨리 올라와, 어디야? 빨리 와, 빨리 와. 이쪽 다 와. 여기 완전 명단 있어, 빨리 와. 나, 나 거의 다 놓았어. 거의 다가 아니고 여기 다 놓았어. 우리 둘 다 다 놓았어. 형만 오면 돼, 빨리 와. 나 거의 다 놓았다니까? 아니, 그냥 거의 다 놓은 게 아니고 빨리 올라와, 그냥 올라와. 여기 명단이라고, 여기 거의 다가 아니고 다 놓았다고 우리는 했다. 아, 거의 다, 거의 다 놓았는데. 이대로, 이대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. 빨리 와. 알았어. 차 팀장, 차 팀장. 시킨 차 팀장 차 팀장 롱롱